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보여드릴 게임 우주정거장에 있는데 우주정거장이 고장났습니다. 당신은 지구로 돌아가야 합니다. 과연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오늘 보여드릴 게임 스페이스드 과연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 FANTASTIC FANTAST FANTASTIC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FANTASTIC 좋구요. 여러분은 시작해보도록 하죠. 스타트! 마우스와 이동하기 ZQ가 있다. 넥스트 폴리 어르빗 브라젠 우주정거장에 있다가 고장나나보네요. 예. 고장나나보네요. 예. 고장나나보네요. 하암 음 어 어 어 뭐 부딪쳤나봐요 뭐가 뭐가 부딪쳤나봐요 지구로 탈출해야 돼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지구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오 오 이거 되게 조작감 되게 진짜 실제 우주같다 조작감 무중력 느낌 난다 오 nothing here 아무것도 없다 클릭 nothing here 잘 살펴봐야 돼 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자 뒤집어 놓으셨다 역시 우주정거장님 뒤집어 놓으셨다 you need an oxygen bottle to refill oxygen bottle를 리필해야 돼요 안그러면 산소가 떨어져서 곧 조만간 위험에 처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뭐가 있고 이쪽으로 앞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뭐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지구가 보입니다 저곳으로 탈출해야 해 저곳으로 탈출해야 해 이곳에 더 이상 있다가 산소가 부족해지고 말아 멀미나요 나는 멀미 안 나는데 멀미가 나는 사람들이 있나봐 FPS가 편안한데 나는 어 소화기다 어 잠깐만 여기 아 이쪽으로 지금 산소가 빠지고 있구나 뭐야 이봐 괜찮아 얘들아 프레스 스페이스 2 옥시젠 아니야 잠깐만 얘들아 니들만 탈출하지 말고 나도 같이 가야지 나도 여기 어 대가리 머리 쓰고 나도 여기 같이 가야지 나도 같이 가야지 뭔데 어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어 화살표 있다 뭐 화살표 아 저기까지 가야돼 어 가야돼 어 나와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쪽에 넣어 넣어 뭐야 넣으라고 됐어 오색의 말을 거는 우아꾸지였다 어 됐어 됐어 산소가 들어왔다 산소가 들어온 것 같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 find the evacuation module 지들만 탈출하려고 저게 딱 고정자세로 있는거 봐 어 뭐지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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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질라고 어 뭐 괜히 잘못 뿌렸다가 이거 아 잠깐만 여기 뭐 불타는데 이거 이거 소화기로 이거 어 나와봐 소화기로 여기 불타는거죠 아닌가 아니네 어 이거 뭐야 인터스텔라 노래냐 이거? 스테이 탈출 모듈 이거잖아 이게 탈출 모델인데 모듈인데 이게? 이게 탈출 모듈인데 어 맞잖아 문 닫아 문 닫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닫자 그렇지 탈출해 뭐야 프레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르고 있는데 탈출 모듈 노 파워 탈출 모듈 탈출 모듈 어 문 열어 공기를 수급받아야돼 탈출 모듈 유 아데드 뭐지? 아 세이브 세이브 어어 개념 세이브 미초 어 풀 뭐 땅기라는거 있다 여기 방금 풀 어 이거 뭐지? 이거 뭐야 아아 엠티 엠티 어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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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넣고 엠티 어 풀 풀 전기 넣고 던 엠티 왜 다시 엠티냐 엠티 어 왜 엠티야 풀은 어디갔어 방금 풀 있었잖니 너가 풀이구나 풀 너 너 너 제발 그렇지 여기는 저것도 그냥 풀이고 저것도 그냥 풀이고 뭐지? 개념 세이브가 아니었던건가? 에베이큐이션 모듈 에베이큐이션 모듈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Bri 그럼 어떤 걸 말하면 엠티 주어서 충전해서 마시는거 같아 네메피셜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? 엠티를 주어서 충전해서 마시는거라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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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산소 없대 엠티야 던이야 여기도 그냥 끝이야 던 유니드 옥시젠 보틀 투 리필 아 여기서 리필하는 건가? 리필 좀 해줘봐 풀옥시젠은 어디 갔니? 던 더니몬 이게 풀로 된 건가? 그러네 아 마시고 그러네 그러네 마셨는데도 왜 이래 아 꽃보 다니는 건가 그냥? 저기서도 하나 갖고 와야겠다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날아 옥시젠이 계속 채워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음 뭐 돌리는 분 있었어? 알았어 기다려봐 그거 내가 돌려도 뭐 안되던데 소화기 빨리 싸서 이동 되더라고 나도 되긴 되는데 안 집어져 공을 움직이면 산소가 줄어든다 소화기를 역추진해서 이동수단으로 쓰면 더 줄어든다 소화기가 어딨냐 근데 소화기가 어딨니? 여기 여기다 넣어놨던 것 같은데 소화기 아니네 아 여기 여 안에 있었어 참 근데 일단 문 닫고 뭐야 아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던 거야? 뭐야 공격 올해 순식이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으면 됐던 거네 그냥 어어 어? 어 116초 아 이렇게 했으면 됐던 거네 아 소화기 뿌리고 가자 오케이 다시 가야돼? 아 저기까지 가라고? 아 저기까지 가라고? 어디까지 가라고 미친 싫어하냐? 어디 어디 저기야? 어디야? 아 저거 저건 또 뭐야 아 저길로 가라고? 아이 미친 어딨니? 야 기다려 내가 간다 어 부딪혔어 이봐 오케이 살았어 아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계속 산소 충전하고 자시고 필요 없었네 어 산소 필요 없었네 그냥 저거 열었으면 됐던 거네 어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내가 뭐 더 어려운 장치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지구로 탈출 성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?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해주세요 저기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아 시준이 아빠님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